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버거킹 신제품인가봐요 치킨킹팩 이거는 치킨킹이라는 햄버거구요 와퍼고, 모짜, 치즈볼, 치킨너겐 그리고 콜라도 이렇게 있구요 버거킹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치킨킹이 그거 같아요 햄버거에 치킨패티 있는거 같아요 약간 스파이시한 치킨이라던데 일단은 오우 요거 일단은 해가지고 썸네일을 하나 찍겠습니다 썸네일 됐구요, 먹어볼까요? 주시면은 짜잔 오우 대박이죠 여러분 짠 오우 요 치킨 패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 맛있네요 일단은 어 사실 좀 매콤한 맛이 나는 치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일단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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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도 있고 맛있네요 빵도 부드럽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모짜렐라 치즈볼도 안에 이렇게 치즈가 꽉 꽉 차있는 치즈볼도 감사합니다 치즈볼도 치킨너겟 치즈볼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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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맛있어 이 햄버거 안에 진한 마요나이즈맛도 나거든요 그것도 잘 어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버거킹에서 버거킹 자체 어플로 주문을 하면 18,000원 이상 주문하면 5,000원 할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바로 주문했는데 여러분도 예 5,000원 할인의 찬스 5,000원 권혁진 님의 유튜브를 남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배달 어플 말고 그 버거킹 자체 어플 이건 자동으로 할인 되더라구요 이제 모짜라 치즈볼 맛있네요 음 rit 너무 맛있다. 치킨은 다리살같은데? 퍽퍽한 가슴살은 아닐거같아요 리얼댓밥 큰손님 반갑습니다 매크림이 시원하게 뒷받는거같아요 차가워 마늘은 진지압 그냥, 이제 그냥 와퍼 와퍼 흠뻑이야 굉장히 크죠? 흠뻑 와퍼는 감사합니다. 권혁진님 감사합니다. 이 와퍼는 이 햄버거 패티에 그릴, 그릴 향? 직접 구운 그게 진짜 좋더라구요 당근님 아구요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춥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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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지금 한참 막 핫한거 이제 가스비 올랐다고 응 마량 엄청 많더라구요 응 이 보일러 보일러도 꺼야더라 근데 제 생각에는 가스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 힘들지만 응 특히나 힘든 업종은 뭐 목욕탕? 이런 데가 진짜 힘들 것 같아 그죠? 뭐 찜질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물 때문에 뜨거운 물 하고 막 그러려면 이제 많이 쓸텐데 가스를 그죠? 흠 헬스장 노르코 응 헬스장 노르코 어 그냥 왁퍼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냥 왁퍼는 기본 왁퍼는 고기 자체가 맛있죠 응 햄버거와 패트리라기보다 약간 좀 바베큐 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2023년 1월 27일이구요 시간은 저녁 9시 42분입니다 다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식감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중독독독독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치즈볼 모짜렐라 치즈 다 맛있죠? 모짜렐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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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보면 막 떨구고 그래요? 그게 단점 아... 아... 음... 오... 너무 맛있다. 어 좀 흘려가지고 밑에 거기다 뭐든지 옳은 아, 맛있는거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데? 아, 맛있는거 먹으면 좋지 않나요? 아, 맛있는거 먹으면 좋지 않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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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할인이 이제 거의 끝날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5초는 하려는 거 그거 참고하셔서 잘 주문하시고 저는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돈내산이구요 5천 무려 5천원 할인하니까 여러분도 예 그 할인 많이 활용하시라고 하여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